강원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와 비전교조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전교조 강원지부는 범보수 진영 후보들에게 반전교조 정책 연대를 제안한 조백송 예비 후보가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 등 전국 교육계의 변화를 선도한 강원 교육에 모멸감을 줬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조백송 예비 후보는 현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예비 후보 2명도 침묵하는데 전교조 강원지부가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교육감 선거 개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.